오늘은 샤크 폰스턴 포워드 모션. 사이즈는 푸워링 샤크인데 10ft 6인치, 폼은 27인치, 두께는 5인치, 5인치면 5,25, 5,20 약 13cm의 길이는 3m 13이니까 3m 10, 3m 20 정도 되겠네요. 지난번에는 폭이 두꺼운 걸 타서 좀 롤링이 심했는데 이거는 폭이 낮기 때문에 아마도 롤링은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카약과 함께 시즈카약과 함께 샤크 콘스탄트 포워드 모션 수워링 헤들보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